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평택시 지재동 토지 414평형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물건으로 순지방법은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2177번입니다. 감재가는 50억 2516만원이며 토지 면적 414평형에 근물면적은 146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35억 176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억 5177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7월 17일에 진행해집니다. 2차 유찰시 3차 체제가는 24억 6233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8월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시 지재동 근린시설 토지 경매물건은 1호선과 SRT 평택지재역,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도가시생활권으로 고도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수 물건현황입니다. 평택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중인 평택시 지재동 상가건물은 토지면적 413.5평형에 건물면적은 146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7월 기준으로 50억 2,516만원입니다. 근본차수는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35억 1,761만원을 체제가로 오늘 2023년 7월 17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3억 5,17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객 확인원상 객관리지역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내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2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21년 5월에 사용생인데 경랑 철골구조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관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사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29일에 설정돼 MCI 대비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4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54억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묶금행사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이며 지상소재 일부 제시의 건물은 매각 제외되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 2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억원에 올세는 850만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평태시 지재동의 근린시설 및 토지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기구를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지재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 등의 매매력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긴 매물을 살펴보며 평태시 지재동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만으로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력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경기 평택시 근린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이로는 69% 매각률 43%에 경쟁률은 9.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평택시 지제동 토지 414평형,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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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